신천지 거리 두기가 많이 완화되면서 길거리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포섭 행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천지도 더 활발하게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활동하고 있죠. 물론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신천지가 오픈 포섭으로 방식을 바꾸었다 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신천지가 오픈해서 포섭한다고 누가 가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길거리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가 나에게 포섭을 해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시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해야지 어떻게 무시하고 피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면 사실 길거리에 서서 논쟁을 하는 일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선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사이비 종교가 존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선한 자신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찬탈하려는 악을 싸잡아 성경을 빌어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죠.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포섭 대상자에게 포섭을 시도했는데 상대가 단순히 거절을 넘어 교리적 논쟁을 시도하거나 격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포섭 대상자가 아닌 대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교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반증 교육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교리적 비판에 대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와 언어체계,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리적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 이야기 도중에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길거리에서 나에게 포섭하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가령 그 사람의 회심 등의 말이죠.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무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대화를 나누겠다 하시는 분들은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하고 나에게 포섭을 시도하는 신도가 속한 단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하셔야겠죠. 간혹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감정 조절에 실패하거나 지나치게 정죄 일변도로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바른 말을 하니 듣겠지라는 착각을 버려야겠습니다. 나에게도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길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한 번 정도는 가지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